KGC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플레이죠 앞서 사익스 선수와 정성우의 신경전의 시작이었고요 정성우 선수가... 이러고 팔이 내려왔습니다 정성우 선수가 이번 거는 좀 화낼 만하죠 오늘 참... 김영환 선수 지금 깜짝 놀랐어요 2탄이에요, 사이버의 이 눈빛 저희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신경전의 2탄 이 눈빛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아... 레이저를 같이 마주치지 못하죠 편집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김영환 선수가 조금...